여러분 안녕하세요 벌레수집가이자 인간말종 납치 박재곤이자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역대 두번째 인간말종 진짜 두번째야 데리고 왔어요 제목 아내는 아파서 점점 죽어 가는데 시모랑 몰래 갈비 파티 이것들 사람 아니죠? 원제 남편이 그동안 휴무를 숨기고 몰래 놀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현재 100일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번 넘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혼이라는걸 해야하는건지 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이래저래 막 횡설수설 할텐데 그래도 부디 읽어주시고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저는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전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그렇게 근무시간이 짜여져 있는 사람인데 주말의 경우 그러니까 토요일엔 동호회를 나가거나 자기 친구들을 만나곤 합니다 밖에서 일하는거 저도 그게 힘든걸 잘 아니까 그냥 하루정도는 편하게 놀고 쉬라고 제가 배려를 해줬죠 토요일은 놀아라 대신에 일요일만큼은 애기 좀 돌봐달라 라고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살면서 육아도 처음이고 엄마가 되는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만 나고 출산 우울증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요 원래부터 몸이 좀 약했습니다 키 167에 몸무게가 50키로 왔다갔다 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지금 41키로 나갑니다 제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41키로 에요 빈말이 아니고 뭐 거식증 환자 피골이 상접 아니 그냥 기아 수준입니다 기아 뼈밖에 없어요 거기다 더욱 심각한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런 만큼 의사도 굉장히 심각하다 라는 소견을 보였죠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마음 아이를 보면 늘 그래요 모성애 보다는 그냥 미안한 마음 힘든 마음이 먼저 들곤 하는데 그런 만큼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는 것과 더불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 그 모두를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그 전날 밤부터 그랬어요 몸이 막 으슬으슬 쑤시면서 몸살 기운이 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전날부터 혹시 이거 코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아기나 남편한테 옮으면 안되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남편도 제 몸이 정상이 아니고 엄청 아프다 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아침에 남편을 출근 시키고 난 다음 정말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점심쯤 되니까 이게 진짜 안되겠는 거예요 눈이 막 핑핑 돌면서 어지럽고 헛구역질까지 나오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병원 가야겠다 병원 가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링개를 맞고 한숨 자고 나면 그러면 좀 나아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 혼자도 아니고 아기가 있으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잠시 시댁에다 맡겨야겠다 싶어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께 걸어서 10분 거리고 평소엔 주말에 가끔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래 이래 해서 병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애기 좀 봐주세요 몇 시간만 그런데 10분 아니 2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그냥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간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데리고 무작정 시댁을 찾아갔던 거예요 참고로 쓰니 친정은 되게 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댁이 도착을 하고 벨을 눌렀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어머님이 집에 계시네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평소 같았으면 저 확인하자마자 바로 문부터 열어서 주셨을텐데 인터폰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 뭐하러 왔니? 이러면서 그것도 막 당황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나 돼서 느낀 거지 이 순간은 그런 생각조차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그런만큼 그냥 어머님이 집에 계시는구나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니까 어? 어? 오야? 그래? 이러면서 문이 열리는데 제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음? 아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꼬라지야? 어? 정말 편안한 차림의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있네요 거기다 그 앞엔 거대한 상이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가운데 놓여진 커다란 불판 위에서는 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순간 너무 놀래서 그런가 아니면 분노 때문에 아픈 게 싹 가셔요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몸속에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어 물어봤죠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제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남편 대신 어머님이 황급히 나서시네요 아이고 요새 너무 힘들어해서 회사에서 하루 쉬라고 했다더라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이러시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이런답니까 그런 회사가 어딨어요 그래서 뭐라뭐라 하시는 어머님 무시하고 다시 한번 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뭔데? 얼른 말 안해?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대답을 안해요 진짜 병신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당장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이러고 돌아서니까 바로 뒤를 따라 나오는데 밖에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지금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오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쉬는 거야 이러네요 아니 지가 무슨 회사 사장도 아니고 쉬고 싶어서 그냥 쉬는 거라니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거든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기 전에 바른대로 말해 오 그게 사실은 연차야 연차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연차야 라고 하는데 이때 느낀 배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회사가 워낙에 소규모라 연차, 올차 이런 거 분명 없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없었잖아 연차가 새로 생긴 거야? 오 그래?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건데? 이제 속달됐어 이러는데 이 말인즉슨 제가 아기를 낳고 난 직후부터 생긴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시기 그 시기부터 이런 식으로 저 몰래 쉬어왔다라는 건데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말 안 했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나 몰래 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주말 중에 하루는 그냥 놓아주는데도 그게 부족했어?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망한 짐승 새끼야 내가 그렇게 아프고 토악질까지 하는 걸 봤으면서도 갈비가 목구멍으로 쳐넘어가디? 네가 사람이야? 막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자기가 뭐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해요 뭐 그냥 하루쯤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다 하라는데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걸까요? 평소라면 그냥 한 번쯤 그냥 아니 싫은 소리만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 같은데 마음이 다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용서가 안 돼요 아내는 나는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갈비나 처마가 되던 그 개같은 모습만 계속 떠오르고 이 새끼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남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물론 그때 이후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출퇴근 전후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긴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냥 죽고 싶어요 아니 죽이고 싶어요 그래 이토록 읍소를 하고 반성하는데 그냥 넘기자 내가 한 번만 봐주자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눈물만 나오고 엄마 보고 싶고 해서 다 버리고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걸 어쩌면 되는 거죠 댓글 1번 쩐다 키 167에 몸무게 41킬로면 진짜 말 그대로 기하 수준인데 거기다 지 새끼 낳고 몸과 마음이 아픈 여자를 두고 갈비를 처묵처묵하는 남편이라 일단 사람 새끼는 아니네요 2번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무도 인간이 아닙니다 애 키운다고 삐짝 말라가는 며느리를 보고도 지 아들이랑 둘이서만 갈비 파티를 하고 싶었을까 모전자전 둘 다 인간 아니죠 개 쓰레기들입니다 3번 어이 남편 이 인간 쓰레기야 그래 아픈 마누라 놔두고 니 애미랑 둘이서 갈비 쳐 뜯으니까 맛이 좋더냐 어? 그게 목 뒤로 넘어가? 니가 사람 새끼요? 와 진짜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어쩜 그러냐 인간이 어? 4번 와 지난 몇 년 동안 감히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던 주차장 식탐남 제가 아까 말했던 넘버투라 이 넘버오니 이거 둘 다 넘버오니 둘 다 넘버오니 아내가 굶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혼자 몰래 전 처먹던 식탐 쓰레기 남편을 니가 이겼다 니가 이 인간 말종새끼야 어? 5번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이 봐도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 만큼 제가 원래 이혼소리 안 하는데 이혼하세요 이거 평생 갑니다 절대 안 지워져요 그러면 그냥 결국 혼자 쓰니만 고통받는 거예요 내 장단하는데 저런 놈은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이대로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면 더 큰 지옥으로 갚아올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때 명절인가 추석인가 뭐 재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못 갔어요 그래 식탐이 이제 남편이 혼자만 갔는데 평소에도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가지고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 아내가 그랬는데 자기 혼자 본가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시컷 처먹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매너리 아프니까 이거 좀 먹여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싸주신 거야 가서 먹이라고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마누라 안 주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먹다가 마누라한테 걸려가지고 이혼당한 놈이 있거든요 이 남편도 그 정도 등급이네요 아니 왜 살아? 뭐하러 사는 거야 진짜 살지 마